안녕하세요 돼지정음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정음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머지파이터인데요 머지 머지가 뭐냐면은 영어로 합체한다는 뜻이거든요 소리가 크네 졌어? 그래가지고 친구를 부릅니다 얘를 앞으로 두고 공룡 대 사람 똑같네 합체를 시켜야 되는데 아 합체를 시키려면 친구를 더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번엔 이겼다 이겼어요 광고를 보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어 공룡 그래서 공룡이 한 마리 더 나왔잖아요 공룡 합체 트리케라톱스 아니 그 랩터를 두 마리 합쳤더니 트리케라톱스가 됐어요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트리케라톱스 센가? 와 뭐야 꿈쩍도 안하네 엄청 세잖아 트리케라톱스의 파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게다가 핑크색이야 돌연변이가 분명해요 다음 400원이나 받았어? 엄청 많이 받았네 돈 또 또 공룡 또 합체 시키고 싶다 하지만 궁수 두 명 합체 시킬 수 있죠 오 궁수 두 명 합체하니까 헌터 됐고요 오 해봐 해봐 어 잠깐만 쟤네가 더 많잖아 하지만 난 헌터가 있어 헌터가 더 셀 거야 헌터가 훨씬 세네 궁수 두 명보다 쟤는 왜 합체 안 시켜놨냐 초보구만 초보 합체를 시킬 줄 몰라 합체를 시켰어야지 친구야 하하하하하 나는 합체를 시킨다 공룡 하면은 트리케라톱스 진화 렙트로몬 진화 좋은 걸까? 궁수도 또 합체 시킬 준비해봐 오 쎈가? 쎈 거 같기도 하고 약한 거 같기도 하고 어 괜찮은 거 같아요 공룡이 답이다 역시 공룡이야 공룡이 인간보단 훨씬 세지 인간이 공룡을 이길 수도 있죠 총이 있다면 하지만 활 갖다간 안 돼 하하하하하 자 헌터 진화입니다 헌터 진화 브루터스 커졌어요 사람이 커졌어요 다음은 공룡 진화시켜보자 돈이 많이 필요하네 진화를 많이 시키려면 진화시키고 싶어요 빨리 쏘고 불화살 쏜다 이제 됐어 이겼어 다음 다음은 하 돈을 6천원이나 줬다구요? 왜 이렇게 많이 줘요? 공룡이 엄청 비싸졌네 아니 왜 이렇게 비싸졌어 공룡 트리케라톱스 가라 트리케라톱스 얘네 또 두 마리 합치면 이제 공룡 한 마리만 더 뽑으면 트리케라톱스 하나 더 합체시켜서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어어 어어 헌터 헌터 공룡한테 물리기 전에 다행이다 물렸으면 굉장히 아팠을거에요 왜냐면은 공룡 이빨에는 아주 그 박테리아랑 이런게 많기 때문에 아 뭐야 공룡 못 묶잖아 한 번 더 해 물리면은 감염이 돼가지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어 잠깐만 근데 이번에는 질거 같은데 어어 아파요 아파요 아 역시 인간 크긴 하지만 공룡만 하긴 하지만 졌어 그래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공룡을 뽑을 수 있을거야 공룡을 뽑아가지고 공룡 공룡 돈을 많이 주는 판이 있거든요 이거 광고 한 번 봐야겠다 4배 4배 5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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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저 그러면은 돈 엄청 많이 받았죠 뭐 진화시킬까 공룡 진화시키고 있다 공룡 난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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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공룡 맨 한 마리 더 하면은 또 진화 가능한가 아하 안되네 아 공룡 진화 안되잖아 아 활 활맨 진화할걸 활맨 좀 더 소환할걸 활맨 진화시킬걸 그랬나봐 공룡 좀 더 진화시켜봐 광고 또 봐야되나 광고 보는게 좋긴한데 아 이건 별로 안준다 공수 진화 고 돈 많이 줄 때 광고 봐야돼요 물어 뜯어 물어 뜯어 어 어 물어 뜯어 괜찮아 내가 더 세 아직 좋았어 이번엔 돈 얼마주지 아 또 또 또 요만큼 안돼 아니아니 안봐 안봐 돈 많이 주면 볼거에요 합체시켜 다음에 계속 소환해 일단 이번에도 이길 수 있겠지 내가 조금 더 많으니까 어 됐어 역시 공룡은 화살로 잡아야지 이겼어 이번에도 또 돈 조금 주나 어 이번엔 많이 줬어 이건 봐야돼 5배 5배 티라노사우루스가 사실은 저렇게 파충류가 아니라 막 히털 있고 막 그랬다는거 같기도 한데 진짜일까 가짜일까 왜 안줘요 왜 안줘요 아 깜짝아 안준줄 알았잖아요 공룡 합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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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마딜로 진화 아 목도리도마뱀 와아 먹다리 먹다리 인간도 진화 인간도 진화시켜줘 와아 루목스가 뭐죠? 흐흐흐흐흐흐흐흐 어디가 진화의 끝일까요? 일단은 돈 많이 받았구요 공룡 공룡 진화의 끝을 볼까? 인간 진화의 끝을 볼까? 무슨 끝을 보지? 다 바로 바로 다시 합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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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면은 아르마딜로 아 아르마딜로 한 마리 더 뽑아야지 진화시킬 수 있는데 어? 나 광고 안 봤으면은 이번 판에 힘들었으려나? 아니다 목도리도마뱀이 꽤 세요 목도리를 펼치면서 아마 저기서 침이 나갈거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진짜인진 몰라요 광고 봐야지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연거 오 공룡은 어 티라누사우루스가 끝인가봐 전사 전사도 많아 우리 왔어 전사 전사요? 없어졌어 어 아 안보여 공룡 공룡 뽑아 공룡 뽑아 진화시켜 공룡 합체 가라야 공룡 트리키라톱스 원거리 공격 가능한가? 뿔을 발사하는건가? 그럴 수도 있어 광고를 안봐도 할 수 있긴 한데 광고를 안보면은 지거든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지면은 어차피 다시 해야돼 그 시간에 광고를 봐가지고 공룡을 더 좋은걸 뽑아가지고 아로마들로 목도리도마뱀 합체를 시켜가지고 스트라코사우루스 스트라코사루 별 6개 육성 육성 공룡 진화 와 엄청 쎄 아로마들로 두방 와 무슨 공룡이에요 저런 공룡도 있어요 진짜로 트리키라톱스 아니 트리키라톱스 티라노사우러스 만듭니다 어? 티라노사우러스 벌써 나와버렸네 아 저기요 제가 뽑기 도전에 나오시면 어떡해요 내가 뽑은 다음에 나왔어야지 아 벌써 나오면 어떻게 해요 티라노사우러스 약한데? 내가 그냥 이기는데? 티라노사우러스 별거 아니네 아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아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언제까지 진화시켜야 돼요 인간 최강의 인간을 만들 때까지 최강의 인규를 만들 때까지 세상이로 수가 인간대 공룡 인간대 공룡이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인간대 공룡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조심히 내려야 돼요 갑자기 내리면 날라가 자 공룡이 이제 셋 네마리 아 박치기 공룡이 있고 아 네마리도 하면은 공룡 끝이고 마법사도 다섯 개 하면 끝인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공룡 합체 시켜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대로 안녕 뿅 예